아들들의 미래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1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의 말씀이 계속되지요. 먼저 13절에서 17절에는 스블론과 이사갈 그리고 단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스블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인데요. 실제 가난 땅을 차지한 이후 스블론 지파는 시돈에 가까운 북쪽 바닷가에 정착하여 바다의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한 표현을 보면 먼저 건장한 낙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실제 그들은 가난 땅을 향해 진군할 때 유다지파와 함께 가장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좋은 토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그들은 요단강 주변에 풍요로운 토지를 유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적극적인 태도와 풍요로움이 삶의 행복을 반드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지요. 결국 자만한 이사갈은 압제와 핍박에 시달리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작지만 그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이 불레셋과 갈등을 보일 때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오늘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1절에는 갓, 아셀, 랍달리에 대한 유언이 등장합니다. 갓지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갓지파는 활과 검을 잘 다루는 호전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아셀은 왕의 수라를 차릴 수 있을 만큼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표현되어 있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달리지파는 산간지역의 땅을 분배받아 사슴처럼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자유로운 삶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에서 27절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유언이 등장하죠. 특히 요셉에 대한 유언이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22절 말씀이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밤을 넘었도다.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은 요셉을 갖기 전 이미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 하나 주신 것이지요. 없는데 주셨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있는데, 이미 많이 아들이 있는데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라는 이름, 어 또 주셨네 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좋은 뜻은 아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분, 나머지, 짜투리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요셉의 삶을 보면 그러했습니다. 형들 사이에서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또 보면 애굽에서도 노예였고, 또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그리고 죄수로서 살았던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가는 곳마다 여분이었고, 짜투리였고, 꼬아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축복의 이름, 더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축복을 더하고, 야굽의 가정의 생명을 더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더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그 다음 베냐민에 대한 예언은 한 구절 등장합니다. 물어뜯는 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물론 이런 호전적인 특징이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 중요한 역할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짧게 표현된 구절만큼이나 그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지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야굽이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유언의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야굽은 그의 열두 아들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을,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28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불량에 맞는 축복을 선포한 것이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에 맞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땅을 차지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오만함으로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와 같은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그 인생은 복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기쁨을 더하고 모든 것을 더하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심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좌절과 탄식을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어진 처지와 형편 상황 가운데서 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맛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